프레지던트 컵이 있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살펴보죠. 중국은 1번 슛. 운동량을 요구한 스포츠인 만큼 연결됩니다. 살바도. 살바도가 슛을 성공시킵니다. 본인 직접 처리하나요? 순벅잉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슛. 직접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악착같이 끌고 들어가줘서. 건네면 안 돼요. 왼쪽에 윙플레이어. 감비노에 윙플레이어 빼주는데 열리나요? 순벅잉 들어갑니다. 신명희 씨 또 선수의 슛. 슈팅 준비하죠. 슛. 고을. 아르헨티나. 9번 달고 있는 맨주사 피버 찬스. 함벨 아르디노. 피버 플레이가 터집니다. 잘 봤어요. 열어지나요? 감비노가 바운드를 열어냅니다. 감비노의 슛. 직접 때리나요? 직접 때리는데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교체가 있었죠. 아르헨티나. 왼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꽃입니다. 6번 달고 있는 살바더. 살바더. 좀 더 부딪히게 좋아요. 다음 타워다녀 선수. 이번에는 타워다녀 좋네요. 좋습니다. 한번 잡습니다. 슛팅 기회인데요. 골대 맞고 리바운드 연결시킵니다. 잘 보는데요. 살바더 선수. 슛. 들어갔다. 오히려 중국은 피버시 들어간 이후에 외갑. 또 크로스를 해줬는데 슛이에요. 직접 슛.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플레이가 요구되는 중국이고요. 이번에는 꽂아 넣었죠. 강력한 왼팔 슈트에. 그리고 들어가야죠. 좋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패스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해야죠. 바운드 받았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던지지 못한 척까지 벌어주고 다시 한번 역습이에요. 아, 이것은 아바리에. 아, 좋아요. 지금. 그리고 살바더는 슈팅을 또 섭쇼. 적극성 있는 플레이용도 그렇고요. 슛. 이번에 막아내나요. 아, 좋네요. 플레이 좋네요. 리바운드 이후에 플러스 슛 때릴 수도 있고요. 슛. 슛. 들어갑니다. 우나나가 파워풀하고 빠르게 남지 않은 가운데. 슛. 주거리 막아내고요. 리바운드까지 리바운드 더 막아내고요.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이번에는 들어가네요. 야, 이번에도 포기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 슛. 이번에는 잘, 수비를 잘 뚫어냈죠. 그렇죠. 잘 비켜냈고요. 우선 삐서 선수. 이랬고요. 아르헨티나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네, 이래서 뭐 우선 우리.